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2번 공을 잘 들고 앞쪽을 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공을 굴려봐. 3번 2015년 이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줄고 있는 이유로는 여가 활동이 다양해져서가 가장 많았고 영화를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늘어서 관람료가 올라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번 2번 4번 4번